시음이 많아요 시음을 먹어요 시음을 먹어요 시음은 없어요? 저거 쪽으로 골라주세요 요런 말이에요 요건 드라이하고 요건 스위트하고 요런 말이에요 나는 다 먹었네요 왜 이렇게 먹었냐...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그래서 다 먹었네요 그래서 꼭 먹었네요 이제 나야 하는 거 같아요 5천 원이요? 이거 지금 만 원짜리가 없어서요. 이거 세 장으로 드릴게요. 5초 정도 거실러주세요. 고평 힘찬병원 사랑나는 바자에는 저희 직원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거를 팔고 남는 수익금 갖고 부평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저희가 나눠주고 쌀도 기부하고 그리고 또한 겨울에는 김장을 나누어서 그분들하고 우리들의 정성을 전해주기 위함으로 바자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에 담아드리면 물고가서 드시는 거예요. 국수라고요? 여기부터 단무전물빵은 말이 안 돼. 한 개씩. 감사합니다.